일본의 한국병학과 무단통치의 시작 이번 시간은 일본의 강제병학과 이후 무단통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은 한일병합조약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이 조약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 1910년도 8월 22일에 일본하고 한국사회의 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몰락하고 말지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광화문자리에 있었던 구일본총독부 건물입니다. 물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청사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1995년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결국 해체돼서 오늘날에는 광화문부터 경북궁에 이르는 넓은 시야를 이제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1905년 그리고 1910년 사이에 물론 당시 황제 고종은 1907년도에 열린 제2차 헤이그 망구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 고종은 폐위를 당하고 당시 황태자였던 순종이 새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흐름은 1910년도에 최종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병합당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체결한 조약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 한국병합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한제국 황제에게 있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1조를 읽어보면 한국 황제폐화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의 일본국 황제폐화에게 양여한다. 일본국 황제폐화는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결국 한국에 관한 주권 일체를 일본 천왕에게 양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급으로 일본국 황제폐화는 한국 황제, 태황제, 여기서 말하는 태황제는 고종입니다. 황태자, 그 이전에 영친왕을 뜻하고요. 그 밖의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따라 존칭, 위심, 명예를 누리게 하고 세비를 공급한다. 결국 병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 황제를 비롯한 그 일가는 그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죠. 제사조도 마찬가지의 내용이고요. 여기에다가 한국 병합에 훈궁이 있는 한국인들은 자귀도 주고 은사금도 줍니다. 이때 자귀를 받고 은사금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일본은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만 제국의 관리로 등용할 것이지 결국 일본의 새로운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인은 탄압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조약은 1910년 8월 29일에 정식적으로 발효되면서 결국 대한제국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을사조약 체결 때도 잠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정식적인 계약문서,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문서는 결국에는 그 책임자가 이름에 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미 한국의 파견화에 있었던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리고 당시 대한제국의 내가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이완용이 이 조약에 각각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결국 대한제국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완용은 영원히 신일파의 거두로서 낙인 찍히게 되는 결국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